애기를 하나라도 갖고 싶잖아. 사람들이 신의 길로 가야 된다, 제자 사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 내가 그리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귀신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들어오세요. 꿈을 되게 많이 꾸는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꿈들을 꾸다 보니 내가 혹시 신의 그런 건가? 무슨 유튜브에서 유당 선생님들이 잠깐 봐줬어요. 근데 뭐 신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한 번 점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간자랑 선녀는 태어날 때부터 달고 태어났다고 근데 장군이 왔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고 나서 더 심란해졌어. 그리고 꿈도 더 많이 꾸. 작꿈 같은 거. 작꿈 같은 걸 더 많이 꾸고 본인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 장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보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얼뚫뚫뚫하는 얘기를 들었어. 귀가 터가지고 소리가 들려야 된다. 눈은 아직 안 텄는데 귀는 텄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본인은 귀도 안 뜨고 눈도 안 터서 그냥 꿈만 예지몽만 잘 꾸는 편이야. 그건 조상에서 주는 예지몽이라고 하지. 본인 같은 경우 남들보다 한 10% 20% 특별한 능력을 그냥 가졌다고 생각하면 되게 꿈짜리 몽상 좀 꾸고 태몽 남의 꿈 많이 꿔주고 예지몽 같은 거를 많이 꿔주는 형국이다 그래.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 남들보다 꿈으로 맞춰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굳이 내가 신길을 가야 된다. 신의 사주다 해서 뭐든지 다 신길로 가는 건 아니야. 신의 줄은 분명하고 밀고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신을 받는 건 아닌 걸로 보여잖아. 본인이 딱 들어올 때. 본인이 정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 신이 쫓아와야 돼. 하나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진짜 걱정 진짜 많이 얘기하셨네요. 근데 본인 자체가 왜 사람들이 신의 길로 가야 된다. 제자 사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 흥염살도 많고. 그리고 본인은 도화살도 강하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귀문살이 있다 보니. 귀신이니까 접할 수 있는 문의 살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는 신의 사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영맛살이 있다 그래.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 밑에서 일을 못 해. 회사 생활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는 사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아니면 화루계야. 그런 쪽으로 본인은 해야 되는 사주야. 본인 그렇지 않아? 아니 그 말도 맞네. 실장사야. 그런 거 해야 할 수 없다. 그 전에 뭐 했어? 그 전에 그냥 바에서 실장과 같은 것도 하고. 화루계 쪽에. 다 화루계네. 서비스 화루계. 그리고 다른 거를 해봤자 성이 안 차. 본인 자체는 머리는 비상하나 공부 머리는 없어. 그냥 내장사에서 내가 풀어먹는 사주다 그래. 본인 자체가. 본인 같은 경우는 용궁에 벌전이 조금 있거든. 물에 벌전이 조금 있다 그래. 그러니까 비리고 누리고 그런 걸 먹은 사람이 있나 봐. 집안에 그런 누림부정이 들었다 그래. 본인이 힘을 줄이다 보니 타는 거야 몸을. 그러니까 집안의 업보를.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제가 벌 받는 거예요? 어허. 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이. 빌고 살아야 되면 사주다 보니. 사주어야 된다는 거. 어. 어. 본인한테. 다 오는 거야 안 좋은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소우신 같은 분이. 불사할머니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그냥 나를 도와준다 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지. 치우치다 보면 본인이. 하는 일이 다 족족이 막혀. 내가 그리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귀신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본인이. 뭘 하고자 해도 의욕도 안 생기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내 주체성을 못 느껴. 안 겪어본 거 다 겪어본 거 같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버림도 받아 봤어야 되는 사주야. 원래. 작년 11월부터 막혀야 되는 운이야. 뭐든지 내 마음이 갑갑하고. 여기도 의지해보고 싶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싶은. 그런 운대를 갖고 있었어. 그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 본인이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을 겪여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지. 본인은 신받는 거 싫거든. 못할 거. 응. 본인은 있잖아. 지구력이 없어. 네. 지구력이 없어서. 뭐 기도. 백일기도. 만만의 콩떡이야. 본인이.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다 뒤집어 엎는 스타일이야. 물건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갖다 버리는 형국이란 말이야. 본인. 본인 마음에 안 되면. 다 갖다 버리잖아. 응? 진짜로. 본인 할머니가 그러셔. 응? 네. 본인 불사 할머니가 원래 그러셔. 응? 본인 할머니가 그렇고. 본인 성격이 그렇고. 내가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도 신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지.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은 서른여섯 살.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져. 어. 그래서 본인은. 쫄만한 문서를 내가 잡아서라도. 물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어. 내년 초에. 문서를 잡아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뭐야. 내방 같은 거. 어. 그거 내년에 해. 좀 무리해서라도 잡아도. 본인한테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애기. 애기를 하나라도 갖고 싶지 않아. 어? 네. 응. 응. 그거 꼬마 아니야. 안정되게. 따라만 갖고 싶거든. 응. 계속 노력하는데 지금 안 돼가지고. 본인의 삼신의 부정이 좀 있다. 삼신의 부정도 있고. 응. 내가 봤을 때는 낙태룡도 보이고. 응. 그 낙태룡을 잘 보내줘야 돼. 본인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 낙태를 했지 말고. 네. 내 말 맞을 거야. 응.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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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돼. 아픈 기억으로 나는 자꾸 보여지거든. 응. 근데. 본인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응.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가슴은 아프지만. 그 아이는 세상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치. 응. 그 아이를 잘 천두를 해서 보내라. 본인은 그 줄력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정말 애절한데. 잘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애절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낙태룡을 잘 보내줘라. 천두를 잘 해줘라. 응. 그 군인고에 묻힌 아이가. 안 쟤는. 엄마 엄마. 내가 좋은 동생 줄게. 응.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삼신부정은 낙태하면서 생긴 거야. 응. 이 부정을 잘 풀어내라. 잘 풀어내고 나면. 본인은 앞으로 창창하다. 너가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응. 그 아이가 복덩어리로 돌아와서. 응. 잘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천두대. 응. 그렇지. 어. 낙태룡이. 본인을 감싸고 있으면. 애가 서도. 유산을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모든 낙태룡이 다 나쁘다고는 못해. 하지만 본인한테는. 삼신의 부정이라고 했지. 누림부정이 있다고 했지. 조상에서. 조상 삼신에서 움직여야. 본인이 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상에서 빌지도 않는데. 애가 뻐뚝 생기겠어. 기증. 그 애가 생기더라도. 그냥 흘르는 거지. 하지만. 본인은 빌고 살아야 되는 사전은 분명해. 어떻게 빌고 살아야. 응. 본인 같은 경우는 빌고 산다고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빌는 게 아니야. 집에서 빌면. 본인 같은 경우는. 귀문살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신의 주름 분명하다고 그랬잖아. 그다 보면 귀신을 부르는 형국이야. 본인이 귀신을 부르지는 말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든. 본인이 마음 닿는 거. 선생님들에게. 찾아서. 등이라도 하나 키고. 한 달에 한 번을 오더라도. 가서 절을 하고. 빌으라는 거지. 어 그렇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저 흔들어 놓지 말고.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지켜주세요. 라고 빌고 살으라는 거지. 열심히 빌고 공덕을 쌓으면. 내 자손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형국이다. 그리고 본인 사주는. 절대. 무당사주 아니야. 응. 그거는 마음에. 심지를 딱. 난 무당 아니야. 무당 될 사주 아니야. 라는 거를 심지에 두고 가. 본인이 신의 주력이 있으니. 그런데 호기심이 많을 수 있어. 호기심은 많지만. 내 얘기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치우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치우치는 거야. 그래다 보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방국이야. 그러니.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난 아니다. 라고. 하지만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분명하다. 신의 사주다 보니. 하지만 본인한테 딱 걸린 거는. 누림부정. 삼십부정.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 부정살들을 잘 쳐내고. 어? 조상 삼신을 잘 받아라. 그럼 본인이 원하는 일대로.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해 주신다. 시원해? 아까. 속으로 생각했던 거. 신 그거. 물어보고. 응. 애기 언제가. 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응. 근데 본인이. 이런 걸 잘 벗겨내면. 있잖아. 7월 8월에도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음력이야. 아니면. 내년에 삼신의 기운이 워낙 강해. 감기 주사를 맞을 때. 예방접종을 맞을 때. 찬바람 불기 전에. 미리 맞잖아. 그지? 네. 그러면 빨리 풀어내고. 본인이 정갈하고 깨끗하게 있어야. 청정해야. 아이도 들어서고. 그리고 아이가 들어섬에. 또 본인도 문서를 잡아서. 응? 금전복에. 같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남편분도. 사업 쪽이나 뭘로나. 응? 다 잘 된다는 거지. 이런 부정만 잘. 하셔라. 응. 네.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응. 이 기준이면요. 어찌됐든 첫 번째. 실패를 하셨고. 두 번째. 안재. 응?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점을 봤을 때. 신을 받아라. 응. 그리고. 너는 3년 안에 신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에. 잠을 못 이루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픈 것도 다 무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되는 일이 없고. 다 막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이 자꾸. 치우치다 보니. 아니. 근데. 이분이 딱. 왔을 때는. 본인한테 딱. 문제가 되는 걸 신이 주려고는 분명하나. 어. 이 집안에. 누림부정이 많이 들었고. 낙태를 해서. 삼신의 부정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안은. 이 아이는. 신의 기운은 강하지만. 받을 신까지는 아니고. 빌고 살아야 되는 사조도 분명하고. 예지몽도 잘 꾸는 자손 얘기는 분명하지만. 어. 신의 길은 안 가도 되고. 꿈짜리 몽상 이런 거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어. 내 조상에서 꿈을 꿔주는 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참 좋겠고요. 이분은. 악의를 참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악의를 가지려면은. 이 삼신의 부정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 삼신부정 들었던 거. 누림부정 들었던 거. 낙태령. 태아령들을 잘 천도해서 보내고 나면. 이분은. 꿈짜리 몽상도 더 편안해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장사 같은 것도. 끊임없이 잘 갈 수 있는 걸로 보여져요. 혹시나 진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쩌지 하고. 제가 그런 쪽으로. 아예 갈. 마음도. 자신도. 그러니까. 딴 데 가면 또. 가야 된다고. 넌 신 맞다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용환 선생님한테 보고 싶었는데. 확실하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아니니까. 마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먹고. 생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거 같고. 또 뭐 이제 안 좋은 거. 좀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 갖고. 이제. 해야 될 거 같아요. 다 마치고 진짜 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뭐. 뭐. 뭐.